마스터즈 선수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중앙광장으로 집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전 행사를 지금 즉시 시행합니다. 선수에서 매부를 하고 있으므로 박수 한번 모시고 하겠습니다. 박수 한고요. 10전 행사 지금 즉시 진행합니다. 카츠에 계시는 선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빠른 이동 부탁드립니다. 자 금일 창립 2주년 기념 마스터즈 프로 선수 현신대회에 참석해주신 선수 여러분께 적극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대회는 창립 2주년 기념과 더불어서 골프 꿈나무 강암 공급 마련 5골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마무리할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본 대회는 미래의 희망이 골프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자선 골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본협회는 참가하신 모든 선수들의 정성을 담아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호남권 및 고창지역의 골프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함으로써 먼 훗날 제2의 박인비 최경주 프로와 같은 세계적인 탑플레이어 선수로 성장하며 대출 되기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협회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더불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본 대회를 위해 특히 하늘에 떠있는 드론팀이 천영미 대표님 팀이 촬영팀으로 참석을 해주셨는데 작품 사진으로 담아서 대회가 마친 후에는 여러분들께 각자의 기념사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촬영팀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 대회의 대회 인삿말씀을 우리 사단법인 한국마스터즈 프로골프 협회 이기석 회장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1주일 전에 저희가 성원이 끝났었어요. 한 50일 정도가 끝났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좀 배색이 돼서 사실 3인당 원증하는 조절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셔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창립한 지 지금 2주년인데 저희가 지금 부창시시에서 오늘 샷건데이를 네번째 하는 겁니다. 네번째. 그리고 부창시시와는 저희하고는 1,000만 합리가 돼있고 패밀리십을 한단 자리를 해왔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저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약 200명 가까이 저희가 시합을 하는데요. 사실 18월에 200명이 찐나는 것은 분리인데 저희가 지금 아마추어분들이 18월 단기를 안 놀 수 있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저 하늘 코스인가요? 하늘 코스가 3개 코스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빠르게 프로젝트들이랑 회원님들이 좀 양지해주시고 진짜 오늘은 특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좀 기분 좋게 좋은 결과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국산사들 함께 페이지를 선지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꼭 그 사람에게 참가를 해서 저희의 생계를 거둘 수 있게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결과 바르겠습니다. 페이선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본 대회를 기대해주신 마스터즈 프로굴수협회 심리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금일 본 대회를 위해서 경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마스터즈 프로굴수협회 경기연장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상태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결심이 있는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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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사실 트럭도 산 건데 하고 태권로 계속 다야 되고요 우리는 서 omg 기술을 사용합니다 여자 프로와 여자분들은 매입투어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으니까 프로 7번호는 동기 스피를 할 것이고 바다 사고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노컬로는 골프자식을 바로 사용할 겁니다. 다른 노클로는 없습니다. 쇼톨은 될 수 있는 사인플레이를 해주시고 오늘은 비쇼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연플레이 없이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대회의 경기 룰에 대해서 경기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일 시상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상 기준은 프로 부문과 시니어 부문, 아마추어 부문, 특별상 부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 부문은 스트로크 방식이고요. 우승, 준우승 3위까지 남녀 부문으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부문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방식, 남녀 공폭입니다. 우승, 준우승 3위까지 시상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아마추어 부문, 아마추어 부문,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니지만 많은 기대를 하고 오신 아마추어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 부문은 스트로크 방식이 아닌 심페리오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승, 준우승 3위까지 시상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메달리스트, 남녀, 우승자까지 이 시상 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상 부문으로는 롱기스트와 리어리스트, 홀인원상, 베스트 드레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제닉상까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롱기스트 홀은 푸른 코스 7번 홀이 되겠고요. 이어 홀은 바닥 코스 4번 홀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드레서는 오늘 촬영팀에서 선정을 해 주실 겁니다. 아주 공평하게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금일 지금 들어온 촬영팀과 더불어서 촬영 기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촬영 코스는 팀 구성으로도 촬영이 임해질 텐데요. 푸른 코스 1번과 바닥 코스 9번 홀에서 적극적인 촬영이 이루어질 테니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상 대역은 본 대회가 티오프하고 17시부터 저희가 만찬이 시행이 될 텐데요. 오늘 대회가 약간의 지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스터즈 선수 여러분들께서는 혹여 지연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경기과에서 저희 본 대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의 좋은 매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본 대회 시상을 위해서 많은 협찬사들과 개인 협찬하신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협찬사와 더불어서 협찬에 응해주신 많은 혼인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서있는 위치에서요. 우측이 바닷포스입니다. 다음 위점은 바닷포스 1번 홀에서 심파식을 거행하고 각 조별 포스 이동을 해서 13시부터 시작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뒤에서 기념 촬영하신 이후에 바닷포스 제 서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심파식을 거행하고 본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으셔야 돼요. 안 나와요. 붙으셔야 돼요. 자, 여기 한 번 더 붙으시고요. 자, 사망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붙으세요. 안 보여요. 붙으세요. 네, 붙어주세요. 자, 다시 한 번. 자, 여기 앞에 가주세요. 자, 하나 둘. 자, 단체를 마지막으로 화이트 한 번 더 붙을게요. 자, 화이트. 자, 하나 둘 셋. 화이트. 화이트. 에이, 저보다 어떻게 200분이 더 짧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투기할게요.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화이트. 자, 우리 마지막으로 드론 보고 손 한 번만 더 흔들어주세요. 운동 중에서, 운동 중에서. 네, 감사합니다.